오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응? 우리 우리 스파이더맨! 스파이더맨? 펜트 이거 신고요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자꾸 위에 나온다 혼인다 응? 아가 펄트 이거 놓고 야! 얘네들은 뭐 했어? 아가 뭐 해? 뭐 했어 형껏 만졌어? 응 그 사이에 형껏 만졌어 또? 형제들끼리는 형껏 만지면 진짜 난리 나잖아 그럼요 응 아가 내 자꾸 만져서 내 거 다 먹고 물가 틀고 펜트를 너무 해 아가 좋은데 아가 조금 힘들어요 아빠가 정신 공감을 해주네요 응 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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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않았어 점심 점심 아 아가 못 꺼줄까? 아가 못 꺼주면 어떡해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 엄마가 안 easy 엄마도 안 수 pix 제가 너희가 너희가 전제이 아니야? 전세 맞아 전제 맞아? 전제? 진짜 전세 아니야 아가 뭐 해 줄까? 아 잠깐만 문제가 나오네 뭘까요? 응 어? 허리에 뭘 달았어요 네나 아 방울 왜 너 지금 복도에 있지 고양이 목에 방울 딴다는데 소리 다 들려 아가 지금 밀린 방이 있네 거의 저 정도면 gps 달아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저 소리 때문에 똥구멍 닦을 거야 아가 나와? 응 안 나와 야 아가 온다 온다 지금 아가 온다 지금 오고 있어 방울 소리 듣고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 울린방 지났고 아 왔다 왔다 다 왔어 빨리 오고 있어 아 왔다 깜짝이야 이거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준 시스템이야 네가 어딘지 알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너무 편해요